먹기 좋은데 아휴 아키아 가방 저 아키야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아주 쉬워 죽었어 헤헤 헤헤 파도가 아무때나 던지지 말고 여태 계정 해라 차 어디에 계정 이제 내부 자..뭐야 있지? 예예? 걸어왔어 그렇지 잡았죠?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저 미친 노인네 파도에 휩쓸렸네 나는 잡고 이게 클라스의 차이지 무빙무빙 엄청 크다 이거 제이커 오늘 잡은 것 중에 이거 살려야 되는데 아이씨 엄청 큰데 목줄이 너무 약해 이거 나올 때 바위 보니깐 또 힘쓰자 이거 진짜 아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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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이게 너무 커서 잡았어 잡았어 이제 진짜 못해 빠진거 잡 وں 아이씨 으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